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네, 코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? 오늘 저희가 백조 한방드라이브 네 한방드라이브가 뭘까요? 한방드라이브 네 세게 하는 네, 맞습니다 저희가 공에 오면 뭐 파워있게 세게 한방에 이기라고 있는게 한방드라이브입니다 네, 저희가 또 여기서 한방드라이브 세게 했잖아요 네 상대방이 받아내가지고 백으로 오면 또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방드라이브 했는데 상대방이 프렌드 주고 받았어요 네 몸 쫓아갑니다. 선수들도 몸 쫓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? 네 자 그럼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? 네 일단 도는건 똑같습니다 네 자 됐죠? 네 그리고 한방드라이브 할 때는 제가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? 정점 맞습니다 맞고 떴을때 네 들어가면서 앞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한방드라이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보세요 돌았죠? 네 나는 세게 한방드라이브 하는데 뒤를 생각은 너무 많이 하면 조금만 하고 또 그냥 뒤에 준비를 하려고 해요 네 그 한방드라이브가 그냥 세게 한 번에 조절한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았죠? 네 그럼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치고 들어갔습니까? 많이 앞에 네 맞습니다 여기서 네 조금만 들어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보세요 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? 많이 들어가면서 네 자 다시 자 준비 자 맞고 떴면 들어가면서 자 여기에서 힘은 몇프로 실어야 될까요? 100% 중에 그때 회전을 좀 약게 주고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100% 중에 7-80%가 힘이나 좀 때리는게 좀 있어야 되고요 네 회전은 한 20-30%만 놓으시면 됩니다 네 한입 한번 해보세요 네 돌고 자 왔습니다 쑥 다시 네 자 돌고 자 왔습니다 쑥 다시 자 돌고 자 왔다 네 그렇죠 다시 자 돌고 왔다 네 그렇죠 다시 자 돌고 왔다 자 한번만 더 해보세요 자 돌고 왔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입 시범이 네 힘이 좀 쉬는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힘을 실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하하님만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하하님이 시범을 보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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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상투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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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E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